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바로 MC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전현무! 안녕하세요! 바로 재무력이!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노인적이라는데요? 노인적이라죠? 아니 나까지 괜찮은데 수빈까지 와버리니까 전환도 전현년보다 두 살이 어립니다! 두 살이 어리! 자기네보다 두 살이 어리! 야! 자! 자녀보다 두 살이 어리! 야 씨마 개소름이야! 사실 둘은 그렇게 뭐 어떻게 좀 연관이 많이 없었거든요. 아니죠! 아니죠! 철구가 진짜 그 영정당했던 시절 제가 그 운영자님들께 계속 또구! 또구 살려야 된다! 또구 살려야 된다! 저도 이 년 전에 복귀할 때 이 친구가 좀 있긴 많이 잘 되겠습니다. 이틀이판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네요! 힘이 있어! 근데 잠시만! 임범이는 왜 못 살리냐? 임범이도 좀 살려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마법사는 아니잖아요! 살릴 수 있는 게 있고! 사실상 임범이는 개국종와도 못 살리네! 임범이는 임범이랑 서현이 민심! 이런 거 못 살리네! 서현이 민심! 이런 거 못 살리네! 당연히! 긴 열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룰을 알려드리자면 이제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의 끼를 보여드리고 심사위원 세 분이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적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3을 해서 평균값을 저희가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DJ 금송화 다정입니다! 오늘 어떤 게임기 가져오셨어요? 빨리 잠들게! 빨리 잠들게! 이 자리에서 혹시 어느 정도 안에 잠들 수 있나요? 3분 그러면 3분이나 시간은 저희가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벽에 기대서 잠드시면 될까 하고 다음 참가자 만나면 돼요! 오! 좋아! 다음 참가자 바로 준비 되나요? 오! 뭐야! 오! 뭐야! 너 깜짝 놀랐어! 대표님께 진짜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수 기린! 네 시수 기린! 준비한 거는 정말 깊이 잠든 여자 깨우는 거! 근데 이게 우리 숨을 뜯어가는 생방송 중에 성취의 혐의로 잡혀왔어! 아 성취의 혐의로 이거 바꾸겠습니다 바꿔야지 바꿔야지 바꿔야iz 바꿔야iz 코트 들고 앉았대 일어석이 네? 몇 번이요? 뭐 한 5번 정도 뭐 5번 정도? 5번 정도요? 아니 솜태형님은 지금 몇 킬로죠? 제가 지금 123킬로 찍었는데 123kg? 15kg?? 괜찮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어제 129kg였잖아요 6천만 빠졌나요? 2-라스 빨리 decline 주세요 힘 맞아요! 빼앗! 으아아아! 엉덩이 엉덩이 뭐야? 안녕하세요 살 좀 빼냐 너 skirts 진짜 피가 피가 풀없이 피우고 가세요 아 이분은 탑이야 대상영입니다 5 gravit Pull 음악에 빼면 되면 벽에 기대서Tell 벽에 기대서? 이번에 제가 막아야 돼요. 한 번 더 나에게 칠풍 같은 용기를 나아 솔직히 다른 개인기가 있긴 있습니다. 분위기 좋아. 마술이나 마술 있다고? 최군님께서 모자에 올라가라 한마디만 해주시면 모자야 올라가라 이거는 제가 다른 KBS에 나갔던 건데 제가 눈을 안 감아요 제가 그러면.. 눈을 진짜 감는지 안 감는지 앞에서 액션을 줘야 됩니까? 때리진 않습니다 시작! 야 진짜 아까워! 모자 앵콜 한 번 보여주고 나갈 수 있나요? 하나, 하나, 둘, 셋 후 야 뭐야! 죄송한데 저 모자 한 번 봐야 돼 네가 해봐! 너도 되면 돼! 너도 되면 인정! 쓰리, 투, 원!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안 보여? 진짜 근데요? 이분은 자기소개 한 번 심장하세요? 이거 장기 에프 아니에요? 아 맞아요! 창수라고! 저는 용쓸하고 철구 형이 좀 싫어하시는 부천연합의 비행사 아 잠깐만! 이분 우차사에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개그맨! 어! 야! 우차사! 개그맨! 갱나네! 어! 야야야야! 선배님! 고맙습니다! 권성호 선배님! 귀빠빠랑! 맞아! 맞아! 귀빠빠랑! 신입자의 권빠빠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SBS 공채 아니신가요? 몇 년도 기수이시죠? 2003년도 내가 2007년 기수거든? 겁몰할 것 같아 선배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보겠습니다! 걱정 마십쇼! 개그맨의 위험! 준비하신 거 어떤 게임인지 알려주시죠! 보통은 모르는 사나이 편인데 오늘은 머리 편이에요! 해, wherever.. 우와... 우와! 우와, 괜찮아! 우와, 대박! 야! 와, 대박! 으이! 우와, 대박! 야, 배는 깼다고? 뭐고 옆에서. 우와! 수박! 잠깐만, 잠깐만요! 워밍업은 좀 뒤에 해! 어디야? 이게 워밍업 이제! 워밍업? 네, 그게 몇 년 정도에요. 옆에서 가 옆에 뭐야! 베트남에서 오셔가지고 오늘 가겠습니다 철구를 위해서! 자, 렛츠 기릿! GreenŞef 저는 백만원 쓰겠습니다 ária 두Imp ll 지금 뭐하십시오? 근처에 배달대다가 잠깐! 너 지금 빨리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처에 빨리하고 말투탁드려서 빌딩 streak 바로가 배피스 Gold 아유 뱅봄이! 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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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이 나오셨습니다 네! 뱀으로 가시네요 와 이거 하나 두번 뛰면 나온거죠 큰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유 좀 주무시고 있음 안녕하세요 준하야 모하니의 준하입니다 아 준하야 모하니 준하님이세요? 코트오빠 만만오빠 조코오빠 있는데 뭐 어때? 어 누구? 누구 오신 거죠? 왜 웃길이 생겼나요? 아니 저 눈빛이 제일 이상한.. 근데 웃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잠시만 저 뭐하는 거야? 아니 저 뭐야! 아니 뭐하는 거에요 너! 너무 제 스타일이네 바로 입맛을 다셔! 갈라겐이야! 만만 오빠도 혹시 아세요? 아니요 잘 몰라요 조코 오빠는요? 알아요 뒤에 서윤언니 있는데 네 어쩌라고? 네 알겠어 갈라겐이야! 아아 아 심아 이거 진짜 제 목소리 맞거든요? 자! 나 이 XXX豆 맞ured만 최연시가 봤을 때 이 여자 아 진짜 참된 BJ인지 아니면 여울이 언니지 판독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생긴 거부터 제같은 년이에요 아니 서윤씨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멍이 좀 많은 거 같아서 걸시 기치기 좋아 independently 아아! 이려라! 야 이 개가 질려라! 오 갈래기니야. 이렇게 해서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이분은 이 상태로 클로징을 해야 진짜 레게놈이 아닐까? 맞아요. 그리고 이분의 심정은요. 이분이 얼마를 받았는지는 이번에 개인 방송으로 보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밥이나 보러 가자. 네 밥으로 먹자. 아니 안 돼요 안 와요. 아이 다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야 너 치우고. 돈만 챙겨, 돈만. 어 돈만 챙겨. 아니 저기요. 방종. 방종했어요 방종. 방종했습니다. 저기요. 형송아 씨. 방종했어요. 진짜 잤는데? 그 다음에 또 만나요. 이학생. 최애. 교회 winter. скажет. 쁬스게. 오 가야. 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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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